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휴게소에 있습니다 휴게소에 있어요 안녕 안녕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제린 얼굴을 괜찮아요? 타치 해봐 안 돼요 얼굴을 좀 뒤로 와요 뒤로 약간 제린이랑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코멘트가 지금 못 봐서 잠시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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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랜만이에요 안녕 켄이빵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디박스입니다 안녕 제린이 보고 놀라지 마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디 가죠? 오늘 저희 어디 가죠? 대전 아니에요 대천이에요 세천 세천이요 고령 모드축제에 갑니다 고령 모드축제에 갑니다 고령 모드축제에서 행사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 방송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봤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저도요 저는 스무 번 이상 봤어요 저는 백 번 이상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모니터를 칠 수 있네요 맞아요 I love your voice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 나에게 뭐 괜찮아 괜찮아 맞아 저희 앞에부터 어떤 멤버인지 얘기할까요? 네 일단 아나님 먼저 할까요? 앞에부터 아나님 먼저 언니 누구예요? 언니 누구? 언니 누구예요? 인터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박스 막내 제린입니다 태국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멤버 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멤버 투 소리입니다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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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맞아요 우와 오늘 되게 화면에서 제가 엄청 여기가 오늘 뽕을 너무 잘 넣어주셔서 오늘 뽕을 너무 잘 넣어주셔서 뷰나 언니 글리터가 우와 대박이네 대박이네 반짝반짝 울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don't have chins right now 저 턱 없어요 지금 오늘 I don't have chin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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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too 저녁 먹었어요 아직 점심을 좀 늦게 근데 안 보였어요 아까 먹었어요 점심 김밥 먹었습니다 저희는 맛있었어요 이번 여러분들은 뭔가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저 아직 다 안 먹었어요 저 아직 다 안 먹었어요 다시 먹을게요 다시 먹을게요 먹으세요 마음껏 드세요 저 다 먹었어요 저 다 먹었어요 베트남 와요? 언제 와요? 라고 말씀해 주신가요? 하늘이 와요? 시민 와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네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되나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일주일 뒤 일주일 뒤 약 일주일 뒤 그쵸? 8일 뒤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죠 안언니? 저희가 일주일 뒤에 어디 가죠 안언니? 저희가 일주일 뒤에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하노이에서 갈 거예요 하노이에 갈 거예요 네 처음 가요 저는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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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가요 처음 가요 해외가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갈 때 외국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가면 안언니 부탁드립니다 맛있겠다 근데 먹다 남은 거니까 새 거 드릴게요 미안해요 그 다음 주에 오 사라 언니 린아 언니 일본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오 오키나와에요 네 사라가 있는 오키나와 가주세요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네 로손 저는 후쿠오카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후쿠오카 그럼 저는 오사카 오호 오키나와 좋아요 지금 딱 계절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덥지만 잠마도 끝나고 너무 날씨 좋은 거 같아요 오키나와 코 추천 추천 핑크몰이 완전 귀여워요 예 예 예 하하 하하 I love you pro rapper Jerrion If you've seen my comments big bye Heart Heart Love you pro Jerrion Thank you Please say English Hello everyone Hello We are Beauty Box Hello Love you I miss you Nice to meet you I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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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guys are super Thank you so much 지금 저희는 오늘 네 오늘 행사 가기 전에 들리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휴게 하고 있어요 쉬고 쉬는 쉬는 장소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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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너 사라 이모티가 이모티가 하하 언니들 후니피스 알아요 하는데 후니피스 뭐예요 후니피스 후니피스 뭐예요 저는 후니가 짱구 넘모 만들어서 그 후니 그 잖아요, 그 김밥 벌금을 오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맞어? 맞어? 후니피스 뭐예요? 걸쳐주세요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와요 후니피스가 뭐예요? 찾아보면 어? 굉장히 별로 비싸요 이게 후니피스인가요? 이게 후니피스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후니피스 역시 유행은 따라가기 힘드네요 이렇게 이렇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렵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보글보글 챌린지 해주세요 맞아요 신분질리 해주세요 틱톡 보고 있어요 해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웠어요 너무 좋아하시지 않아? 이 분들 다 댄서야 댄서 아직 아무 영상 없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더 더 해주세요 보글보글 부분 보글보글 부분 보글보글 부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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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드라마 봤어요? 보글보글 챌린지 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수고하실 때 수고하시니 Si 스파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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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시 바로요? 스파리쉬 그냥 아뇨 죄송합니다 아, 저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연습 많이 할게요 오우 됐어 윙크 주세요 다들 하나, 둘, 셋 둘 아, 알아 맨, 대박이다 아리갓다 고자이마스 앤 비컴 써니 퀸 써니? 써니? 써니 아, 써니 아, 써니 어, I'm a sun 공주 와, sun 공주 지금 얼굴이 다 반짝반짝 피치피치 응, 맞아, 맞아 sun 공주입니다 sun 공주 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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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hy you call me? 어? 몇 번? 14번 부르셨어, 제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엄청 더워 보여요 아니요, 오늘 생각보다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요 진짜요? 처음 날씨예요 방금 방금 내려갔는데 너무 더운데 아, 왜 뒀어? 좀 더운데요? 안 나갔어 모르겠어요 좀 더운데요? 한국 날씨가 지금 살짝 미쳤어요 요새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맨날 햇빛이 쨍쨍하고 맞아요 그래서 맨날 우산을 그냥 가지고 들고 이렇게 약간 아이템처럼 들고 오신다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와, 짐 많으시죠? 약간 우산이 가방 느낌? 음, 패션 아이템이 됐네요 무거운데 네 오늘 저희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께서도 우산이 옷의 가방이시라고 들었어요 이랬어요 누나 앞에서 선키스 받고 있어 예 맞아요, 저 선키스 받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뭐예요? 라고 하시는 초코민트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재린이 그거 말고 복숭아 복숭아 좋아하잖아 복숭아 얼음 근데 아이스크림보다는 그거는 아이스 맞지? 아이스 뭔가 얼음 느낌 저는 초코나무수 돼지바 어려운데? 다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는 바닐라 바닐라 저는 마차 말차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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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 아 넌 아 넌 아 넌 아 넌 그쵸? 위보님께서 투데이 MBC 네 오늘은 대전 MBC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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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실 거죠? 가는 곳은 대천이지만 대전 MBC 네 함께하는 거는 대전 MBC입니다 어렵다 지린, I love your English, thank you so much 안녕 안녕 Love you too Love you too 지린's looking like a rose from Blackpink Oh my god Oh my god 부럽다 와우 대박 뭔가 있잖아요 제가 제가 뭐지 제가 화장하는데 머리 이렇게 묵었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은 좀 느낌 멋있어 느낌 멋있어 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지린이 생머리 진짜 이쁘지 않나요? 그니깐요 What about my straight hair? 지린은 생머리 좋아요 그렇죠 라고 추천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언니 저는 항상 말해요 지린이 생머리가 예뻐 I love my straight hair 감사합니다 대전이랑 대천이랑 조금 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좀 멀어요 조금 멀어요 조금 전, 천? 전하고 천 달라요 대전하고 대천하고 달라요 Oh my god 어렵죠 그니깐 그 옆에 있는 대전 MBC에서 오늘 함께합니다 아아 저희가 가는 곳은 대천 대천 대천? 지금 함께하는 거는 대전 MBC 그렇구나 파킨스탄이라고 해주세요 파킨스탄이라고 해주세요 사사사사 맛있어 아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잠시만요 너무 영어라서 좀 잠시만요 좀 잠시만요 What are they doing in laptop I guess It's just Reading the comment Cause over here is too small for reading the comment from behind So we just going on laptop so we can Read the comment from every our ribbon And go answer for that Yes Yes 우리 다같이 마을키타 한 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마할라키다 마할라키다 선배님 저희가 지금 휴게소에 있잖아요 응 먹고 싶은 거 뭐야 휴게소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 호두가자 사랑 호두가자 소떡소떡 먹고 싶은 거 고구마 스틱 아 나도 고구마 스틱 피자 피자 먹어본 적 있어 피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먹고 싶어요 그냥 먹고 싶어요 갑자기 땡겼어 안언니 소떡소떡 핫도그? 매운거죠 몰라요 네 다 좋아요? 네 다 좋아요 인정 팝팝 노래 불러줘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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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고 만져보십시오 이번데 우리 이제 좀 이따가 행사를 하러 가야 돼서 출발을 하네요?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짧고 붉게 했습니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너무 휴게소 브이로그 다음에는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분을 좀 이따가 만날 수 있는 이분들은 만나요 안녕 저녁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